저런, 구급차 엠보의 몸이 고장났어요. 온몸이 다 아프네. 진, 정비를 좀 부탁해. 고장난 친구의 몸을 스캔해 주세요. 온몸이 아파. 나사를 모두 조여 주세요. 스티커를 붙여 구급함을 완성해 주세요. 파티에 대한 고장났어요. 고장났어요. 공기를 넣어 에어쿠션을 완성해주세요. 더러운 먼지들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스티커를 붙여 구급함을 완성해주세요. 다음 중 구급함에 들어갈 알맞은 물건을 골라주세요.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스티커를 붙여 자동차를 완성해주세요.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정비를 마친 엠버가 환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었어요. 고마워, 엠버. 네 덕분에 무사히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 저런, 경찰차 폴리의 몸이 고장 났어요. 에휴, 아파. 진, 정비를 좀 부탁할게. 고장난 친구의 몸을 스캔해 주세요. 에휴, 몸이 아파. 나사를 모두 조여주세요. 비누로 거품을 내주세요. 비누로 거품을 내주세요. 물로 거품을 닦아주세요. 더러운 먼지들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고마워. 스티커를 묻혀 부품을 조립해 주세요. 뿅망치로 도둑을 모두 잡아주세요. 스티커를 붙여 자동차를 완성해 주세요. 버튼을 눌러 친구의 몸을 스캔해 주세요. 목적지까지 신나게 달려보세요.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정비를 붙여주세요. 저거 보임ение. 스퀘커를 붙여주세요.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이제는 트리플을 붙여주세요. 신난다 정비를 마친 폴리가 도둑을 쫓고 있어요 우와 폴리가 나보다 빠르잖아 대단해 저런 청소차 클린이의 몸이 고장 났어요 몸이 아파서 청소를 못하겠어 정비 좀 해 줄래? 고장난 친구의 몸을 스캔해 주세요 너무 아파 비누로 거품을 내주세요 물로 거품을 닦아주세요 세균들 모두 없애주세요 세균들 모두 없애주세요 더러운 먼지들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더러운 먼지들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더러운 먼지들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고마워 스티커를 묻혀 부품을 조립해 주세요 바닥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바닥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바닥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쓰레기를 모두 없애주세요 스티커를 붙여 자동차를 완성해주세요 버튼을 눌러 친구의 몸을 스캔해주세요 목적지까지 신나게 달려보세요 세계세계의 텔레비전 Belleames 신난다! 정비를 받은 클린이가 구조본부를 청소하고 있어요.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깨끗하게! 저런! 소방차 로이의 몸이 고장났어요. 몸이 아파서 불을 끌 수가 없어. 나 정비 좀 해줄래? 고장난 친구의 몸을 스캔해 주세요. 아우, 아파 죽겠네. 물건에 알맞게 색을 칠해 주세요. 타이어를 분리해 주세요. 새 타이어를 끼워 주세요. 타이어를 돌려 고정해 주세요. 렌치를 돌려 너트를 고정해 주세요. 더러운 먼지들을 깨끗하게 닦아 주세요. 더러운 먼지들을 깨끗하게 닦아 주세요. 탁! 렌치로 измен이는의 물건에 국물건에็John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스티커를 붙여 부품을 조립해 주세요. 피움 안이 denying 아홉 ر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버튼을 눌러 친구의 몸을 스캔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신난다. 정비를 마친 로이가 힘차게 불을 끄고 있어요. 평소보다 훨씬 강력한데 역시 로이가 최고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